아클 너무 약해요 아 넘냐 이번엔 0칸 나오는 기다리온가 허허우 허허우 뭐고 아씨 고개지마 상점 온 줄 알았네 뭘 루피오 카드 아니 드로 진짜 개거지가네 이 거짓들 같은 게임 진짜 억가다 진짜 박제 천재가 된 박수 어폭 칼 류 오토 저거야 보라삐겠다 제발 이신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가짼네 진짜 빙크 죽여 절대 타격 안 지우네 잡았다 룬피바렙네 이거 떴다 킵시다 소리가 안 나와가 엘리트에 가기 싫은데 엘리트 안 깔려면 일반 몹 5마리 연전해야 되네 그러면은 죽겠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그라이크 게임 싸혈 이제 대충 굴조약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완성이지 아 제발 진짜 진짜 이게 주작이지 어? 아씨 아니 아 뭐해 의가 읍서가 말도 안 나오네 아 너무 꼴 받는다 아씨 까까아 설마?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락 안 나왔네 포션 빼기 싫은데 그럼 빼지 말자 아 아 타락 왜 또 매미장이야 왜케 왜이래 진짜 너무 심하다 음 음 포션 포션 다 빠지게 생겼네 아 아 타락색 저 타락 써놈 저거 타락 하락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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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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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이란다 다행이다 몸박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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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 몸박 화장 화장 어퍼강화 타락강화 전장강화 일단 룬피 전장이니까 급한불부터 끄고 자고 창전가스 타격 지우고 타락 촬영 전장강화 letting conveeg상 중요한 전투면 사혈 쓰겠는데 잔혹성 잔혹성 탈출 잔혹성으로 pp 얹고 만드는 것보다 그냥 사혈로 깎는게 낫지 않을까 어퍼 하나 더 사면 좋을텐데 아쉽네 bp 두개면 잡겠지 엘리트 안가는거 너무 조리다 아 이 개같은 개 백땡이죠 세발 백땡 백땡 거 avaient 사슨 사슨 쓸만한거 같은데 몸부림 강호할거 너무 많네 어포도 해야되고 아락도 해야되고 징끄는 징끄는 안한다 쳐 징끄는 안쓰고는 못 이겟을 안대 맞아서 bp 얹고 만들고 인생은 언제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고 했던가 끝 끝 빨굴이나 포식 포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도류 넣을거 같은데 룬큐브 룬큐브 있어도 드로우를 이렇게 안쓰지 이진화 뭐야 절힘은 필요없는데 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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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개미냐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이씨 아니야 그럴수있어 너무 꼴봤지만 그럴수있어 이 도료 언제 줄래 벽노 벽노 필요는 안다 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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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넣어주는게 나한테 이득이네 아 왜 다신 하나 더 다신 하나 더 넣으면은 체력 이득 볼각보다 손해볼각이 나올거 같은데 근데 쉬운 전투에서 사신으로 체력 채우고 어려운 전투에서 사신 안쓰고 그래도 드롯 땡겨먹으니까 안되겠지 드래기 이벤트 룬피규준 켈리주샘 켈리주샘 헴 엇 음 안 뱉대 몸통 박치기보다 지금 피피가 더 센데 나중에 무감각 나오고 이러면은 몸박이 더 세지긴 할텐데 음 난관 극복 안 나오나? 절힘 버린거는 잘 됐다 넣어둘 필요가 없어 무만 돌진 있으면 지금 순환덱 되지 하나 챙겨놔야겠다 그럼 이제 진짜 무감각 피로는 이제는 정말 무감각 뿐이야 제발 징끄님 그래도 사실은 안 태워서 다행인가?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가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끔찍해. 신성 어차피 타락 쓸 거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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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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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포가 끝까지 안 나와서 많이 맞았네. 뭐 죽지만 않으면 되긴 한데... 아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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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님들 왜 첫 턴에 이뤄세요. 바락 진짜 잘 나왔다. 날 살렸어. 바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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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에 쭉 태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태어나야 무모한 돌진이 도니까 연탄은 돌이라 막을 필요 없고 단탄은 이제 정도로 막아주면 돼 마리가 없는 게 아쉽군 킬 보고 가 오리로 막는게 다음 피어는 피 심장 허거 접수해 담배 그래도 세번 폈네 뭘로 피어 카드 무감각 안떴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무적든거 보면 가능했을까 2600점 점수 쓰레기네 영웅 완벽함 하나도 없어 난관 극복 떴으면 난관 구상 돌릴만한데 난관 구상 돌릴만한데 넌 사장님 납룡이 상 caut 부족한 사람도 많아 네 시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